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뉴스 3,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외국인들, 외국인 투자자들이 11월엔 매수로. 다 아는 소식인데 어쨌든 한 달에 한 번씩 금융감독원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내거든요. 11월에 우리 상장 주식을 외국인이 총 2조 5,380억 원, 공식적인 집계입니다. 순매수를 했고요. 또 상장 채권은 2조 7,930억 원을 역시 순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은 올해 1월부터 11개월 연속 순매수고 주식은 한 달 만에 다시 순매수가 됐다 이런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얼마냐. 734조 1,000원. 이게 맞나? 734조 1,000억 원이 아니라 1,000원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까지 통계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가총액 기준으로 비중이 28.3%예요. 제가 한 번 말씀드렸습니까? 이 정도면 금융위기 때라고. 그러니까 통상 30% 이상 유지하고 있다가 지금 11월에 순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금융위기 여간에 외국인 보유 비중이 돼 있다. 28.3%입니다. 그리고 상장 채권은 208조 3,000억 원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상장 채권 중에 9.3%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합치면 상장 증권 보유액이 942조 4,000억 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채권 쪽에 계속 순매수를 하지만 208조 갖고 있는 게 전체의 10%가 안 되는데 주식은 어쨌든 30% 가까이 갖고 있다 이런 거죠.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6,580억 원을 순매수를 했고 코스닥에서 꽤 많이 샀어요. 8,800억. 그래서 2조 5,380억 원인데 지역별로 보면 2조 4,000억 원이 유럽이고요. 유럽? 특이합니다. 유럽이 더 많아요? 유럽에 외에 영국계 자금도 있는 데다가 예를 들면 룩셈블루크라든지 케이마니라든지 저기 뭡니까? 아일랜드라든지 이런 쪽에 펀드 소재지가 거기에 있는 텍스가 좀 낮은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계 자금들이 2조 4,000억 원을 샀고 미국 쪽이 1조 5,000억 이렇게 산 거예요. 중동이 1조 2,000억 그리고 아시아가 1,000억 원을 매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유 규모로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죠. 293조가 있고 유럽이 227조. 그러니까 유럽계 자금도 꽤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시아가 104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매수를 뭘 많이 했나 이렇게 보니까요.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건데 11월에 외국인 순매수가 가장 높았던 건 하이닉스입니다. 1조 133억 원 그리고 삼성전자 8,600억 크래프톤 5,900억 카카오 4,400억, 삼성 SDI가 3,90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량 반도체 위주로 이렇게 많이 샀는데 이 추세가 어쨌든 12월 초에도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11월에 2조 8,000억 순매수의 상당 부분은 상당 부분은 하반월에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11월 하순부터 11월 상반월까지 순매수를 보면 굉장히 크게 4조 이상 순매수가 되고 있어서 꽤 의미 있는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과연 왜 이렇게 살까 하나는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 콜입니다. 싼 주식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샀을 것이다. 그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것부터 들어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론컨대는 유럽계 자금들이 이렇게 많이 사는 거 이것도 좀 상징성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MSCI 지수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마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걸릴 텐데 제가 그냥 상상컨대는 내년도 우리 시장의 수급상의 화두는 아마 그거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한다고 한 데다가 여야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대선 주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 수급에 굉장히 많은 뉴스가 있겠습니다만 MSCI의 손진국 지수에 대한 협상 그게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정적인 외국계 자금들의 어떤 손침해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런 수급상의 개설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기아의 전기차가 테슬라를 유럽에서 특히 스웨덴에서 제쳤다는 얘기가 있던데 기아가 전기차를 많이 만들어요. 나는 그래서 뉴스를 보다가 나는 현대차, 아이오닉 이런 거는 내가 아는데 기아에서 전기차를 많이 만듭니다. 기아는 EV6랑 니로 있죠. 그런 게 있어요? 니로. 그래서 어쨌든 12일 날 발표된 유럽 전기차 통계 사이트는 EUEV라는 게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기아가 올해 1월부터 11월 사이에 11개월 동안 스웨덴에서 전기차를 6,018대를 팔았대요. 그런데 이게 사실 만 대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뭐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점유율의 12.7%인데 1등이 9,296대를 팔 19.6%를 차지한 폭스바게인이고 기아가 2등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난달에 7,776대를 팔아서 2,99대를 판매한 테슬라를 제쳤... 월별로도 그렇고 누적으로도 테슬라보다 많이 팔았는데 테슬라는 1월부터 11월 사이에 5,666대 점유율로 11.9%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건데 왜 그러냐 보니까 스웨덴 같은 데들이 골목이 좁은가 봐요. 예전 도시들은... 네. 그래서 이제 골목이 좁은 유럽 시장에 기아가 소형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이런 걸 냈는데 이게 굉장히 인기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월부터 신차 EV6라는 것도 말씀하셨던 그것도 꽤 인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는 올해 총 6,416대를 팔았는데 7월 이후 6개월째 1위를 수성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요. 그런데 이제 유럽 환경청을 자료를 보니까 유럽 전기차 신차 등록 비중을 본 거죠. 그러니까 전체 차 중에 신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노르웨이가 75%, 아이슬란드가 46%, 스웨덴이 33%, 네덜란드 28% 순으로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전기차가. 신차 중에. 진짜 많이 팔린다. 노르웨이는 뭐 뭡니까? 4대 중에 3대는 전기차라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스웨덴과 네덜란드도 가장 높은 전기차 비중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여기서 기아 자동차가 선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가 이제 점유율 1등인데 전기차 점유율이 1등인데 현대차가 7,217대 기아차가 4,120대를 팔아서 1,1337대를 팔아서 10.3%. 폭스바겐 테슬라에 이어서 3위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아 같은 경우가 은근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은근한 맛이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막 뭐가 나온다 이런 거였는데 기아가 좀 소리 없이 텔룰라이드 같은 것들도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라는 거 아니에요? 텔룰라이드? 텔룰라이드. 네, 네, 네. 노이드라고 그랬나? 아, 차는 내가 좀 모자라. 차 쪽은 저한테 그냥 맡겨주시죠. 텔룰라이드. 얘기 좀 해봐요. 기아가 왜 이렇게 잘하는지. 기아요? 네. 아니, 그런데 저는 이 뉴스 딱 보면서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경쟁에 제대로 된 승리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약간 있습니다. 물론 기아가 잘 만들죠. 차를 잘 만들고 현대기아차들이 좋은 품질에 아주 저렴한 합리적인 가격에 많이 전 세계에서 선전하고 있지만 아마 최근에 몇 달 사이에 약진은 공급 부족 현상이 가져온 생산량에 따른 아마 역전이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여기 써 있잖아요. 뭐라고요? 생산라인을, 모닝 생산라인을 니로로 바꾼다잖아. 네. 재고가 들어왔나요? 그러니까요. 공급 부족은 그거 하는 거는 기아만 해당되나? 그러나 비교적 기아가 조금 더 상황이 나았다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요? 근거는 저는 근거로 얘기하지 않아요. 제 감으로 얘기합니다. 직관. 기아가 이런 정책을 냈어요. 2035년부터는 유럽에서 내연기관차를 안 판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 미국, 중국에서는 2040년이라고 했거든. 유럽에서는 35년 이후로는 안 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풀체인지 니로 EV 신형 전기차가 나옵니다. 아셨어요? 몰랐죠? 몰랐어요. 어쨌든 기아가 유럽에서 전기차로 선전을... 나는 어쨌든 간발의 차는 뭐든 가든 2등... 그럼 잘한 거죠. 잘한 거죠. 이건 뭐 부정할 수가 없죠. 네덜란드에서 2등. 1등. 하여튼 기아정차, 현대 기아정차. 어떤 상황이 됐든 이렇게 판매량이 정말 전기차 최고의 브랜드라고 하는 테슬라를 넘어섰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열심히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 뉴스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미국에 이 정도로 토네이도가 한 번에 몰려온 적이 있나 싶은데. 이게 12월에는 특히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12월에 토네이도가 이렇게 큰 건 거의 없었던 일인데. 현재까지 이것도 현지 시각으로 11일이니까 하루 정도 차이가 있는 건데. 사망자가 83명인데 아마 좀 더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미시피 이런데, 켄터키 이런데 굉장히 사망자가 많이 나는데. 지금까지 비상사태가 선포된 켄터키가 70명이 사망이고요. 그리고 아마존 물류창고가 있는 일리노이. 여기가 문제인데 사망자가 6명이 발견된 건데 추가로 더 발견될 가능성이 많다. 일리노이면 시카고 있는 데잖아요. 그렇죠. 거기 이동네까지 그렇게 저는 옆에 미시관. 미시관. 그래서 테네시가 4명, 그리고 아칸소 2명, 미주리 2명 이렇게 돼 있는데. 여전히 실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꽤 많은 사상자가 날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어요.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계속해서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어쨌든 켄터키주 같은 데 비상사태를 하고 연방정부에서 돕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번 사고는 비극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지 피해 전체 규모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구온난화에 지속 대처하지 않으면 이런 기후재앙이 줄어들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또 기후 얘기를 했군요. 물론 이제 토네이 도구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기후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기후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내가 지속적으로 해결하고 이건 정부에 관련 없이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도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의지를 표명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아마 여기 이런 주에 사시는 우리 한국분들 또 한국 자영업을 많이 하시니까 이런 분들이 또 피해를 많이 입으셨을 것 같은데 잘 좀 대처하시고 또 이렇게 생업에 큰 지장이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주로 이제 허리케인 피해가 많죠. 토네이도는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렇게 5개 주에서 100명 가까운 사상자가 난 거는 저도 처음 봤고 12월에 이렇게 됐다. 숙대밭이 됐더라고. 그리고 미국이 집들이라는 게 우리처럼 고층 아파트 이런 게 아니라 거의 단독주택으로 뜨므뜨믄 있는 또 이런 동네들이 좀 한가한 주잖아요. 켄터키나 미시피나 이런 데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예 삶의 터전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분들이 나오고 또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추운 계절인데. 하여튼 그런데 경제적으로도 이게 공급망에 대한 그런 것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마존의 물류창고 같은 걸 그냥 전파가 돼버렸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담 같은 것들이 증시에도. 미국 증시가 이제 개장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주말 사이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허리케인은 약간 태풍 같은 거고 토네이도는 돌풍, 회오리바람 이런 거죠. 그렇죠. 그게 주로 내륙에서 발생하는 거죠. 허리케인은 뭐 태풍 같은 게 아니라 태풍의 미국 버전이 허리케인이고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뉴스 3은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요. 또 여러분 기다리시는 박병창 부장님 얼른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리서치명감 엘시증권과 삼포로티비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삼포로티비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경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티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의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파트장의 3시간 특강과 레포트까지 담았습니다.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코스. 자세한 사항은 삼포로티비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